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찰나를 포착하는 빛 생성 방법을 개발한 물리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100경분의 1초로 쪼갠 빛으로 최첨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초미시 세계연구회장을 열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에르 아고스틴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 페렌츠 크라우스 독일 루트비히 막시밀리안대 교수, 앤 릴리의 스웨덴 룬드대 교수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100경분의 1초에 해당하는 찰나를 포착할 수 있는 아토초 펄스 생성법을 찾아냈습니다. 아토초는 일반적인 연구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마이크로초, 나노초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아토초 펄스는 원자와 분자 안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 양자 기술을 비롯한 최첨단 산업이나 유전병 치료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윌리엘 교수는 노벨 물리학상 사상 다섯 번째 여성 수상자의 영예도 함께 안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 13억 6,400만 원을 3분의 1씩 나눠봤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화학상에 이어 내일 문학상, 모레 평화상, 다음 주 월요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